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더 좋은 영화 경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영화 경험을 통해 미칠 것 같아. 이거 그럼 급으로 진행 거의 되는 거죠? 나는 잘 믿으면 돼. 오케이 오케이 출발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냥 가는 거야. 야 이게 뭐야. 뭐야 이게. 야 너무 재밌는데. 그거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 게임 안 했으면 못 만났겠네. 아 근데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봤을 거야. 사실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. 그러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. 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. 좋다 얘기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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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